손으로 손바닥이 많이 나시고요 오른쪽을 돌리세요 손바닥이 많이 나시고요 반대로 멀리까지 끼시고요 반대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엎드려 주시고요 오른쪽 저 이사쇠 있나요? 양성인 저장 뺏어요 반대로 안 돼 양성인 저장 뺏어요 양성인 저장 뺏어요 안 돼 안 돼 양성인 저장 뺏어요 반대로 손으로 들려주세요 한 번 더 반대로 기다려주세요 쉬고 들리세요